아니 그 이 그렇게 한 번 반칙이니까 뭘 반칙이야 개랑 까면 되지 잘 까졌잖아요 손으로 깡이 해서 해야지 아니 계란 깡 이라고 그랬지 손으로 깡이란 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지 제가 우리 장모님 돈 따먹으라고 얼마나 연구해야 했는지 아시죠 본격적으로 나도 깐다이 오케이. 시내소. 다 갔어요. 이게 내 전공인데 내가 이걸 집안이. 여기다가 입을 딱 대시고요. 입을 딱 대시고 불면 돼요 그냥. 여기다가 그렇게 묻었을 거야. 다시 씻으면 더 편하게. 내가 다 먹을게 내가 다 먹을게. 다 처 묻었지. 안 묻었어요. 해봐요. 입을 여기다가 싹 말고. 불어요 이제. 더 세게. 더 세게. 안 돼. 그걸 그렇게 불면 이렇게 불어야지. 저기요. 안 돼 주십시오 2만 원. 빨리 주세요. 내가 억울해가지고 제일 큰 돈으로 골라 가져와. 아니요. 아니요. 고맙습니다. 네. 그런데. 20만 원 땅거보다 더 좋다. 돈을 괜히 눈 깜짝 사이에 뺏겼네. 저희 결혼이 준비되어 있는데. 하나씩. 이거 어떻게 해서 위아래 이렇게. 깨가지고.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. 똑같이 우리 뭐 하나 걸읍시다. 아니 이렇게요. 만약에 이서방님이 제일 늦게 까셨다. 그럼 바로 가시면 돼요. 내 길을 그런 대결 이렇게. 시작. 아니야 이거. 안 돼 안 돼. 아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. 이게 붙었는데 돼. 아 야 집 죽여주라. 야 이거 되게 지저분해. 그래. 더럽게 빠져요. 안 돼 안 돼. 안 돼. 팡티부터가 잘못된다. 이거 무슨 소리. 눈사람이야 뭐야. 안 돼. 저 깡이 깼는데. 눈사람 집에 놔두시고요. 나왔어요. 나왔어요. 오 됐어. 다시 한번 해보세요. 다 문제 나기로 했는데. 아니 정말 그렇게까지 가기 싫으셨어요. 아니 그게 내 길을. 아니 그거라. 방법을 우리 감색이 열심히 했잖아요. 소금만 써요. 이렇게 해서. 감성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. 네 해보세요. 아 그 정도. 전혀 얼굴을 믿었나요. 나온다. 나온다. 야 잘한다. 되네. 바로 척 하러 가시면 되겠네요. 가서 척 와서. 뻥뻥뻥뻥. 좀 해드려요. 잘까진다. 왜냐하면 이게 잘 안까진다. 껍데기고 잘 안까진다. 네. 소정현 씨 그만두시고요. 야 이게 은근히 힘이 필요하네요 이게. 피엉척. 피엉척. 가위떡이. 피엉척. 원칙이? låtsam. 피엉척. 피엉척. 피엉. 파. 히엉. 따로따로 대결을 하시는군요. 햄은 안 넣어보셨구나 김밥에. 뭐라고? 햄은 안 넣어보셨어. 아니 나는 햄 안 넣는다. pie 엮어 마 마 이거는 내 김밥에 열 내 내장 얘들한테 놓지 말고 네 생겼다 냄새 난다. 얘도 놓아야 돼 치즈 아니 이거부터 하고 caval길래 이거 상 ihnen 도매 빼주는데 안대 냄새 난다. 아 이거 내가 만드는 건데 아따가 만들어 자네 집이 가서 정무님이 할 때 다 해줘라 우리 집에서 하지 마고 장모님 김밥은 10개 만드세요 내가 10개 만들죠 그래가지고 축하해야지 노후 김밥이 맛있다 아이고 난리 힘들죠 아이고 이 누이 얻어봐 가게 이거 두 달 한꺼번에 샀다 큰일 났다 두 달하고 샀는데 그것도 한 줄 알았어